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 28일 일요일이고 6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키움이 점검이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지금 막 점검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금요일에 있었던 대장주와 화요일에 볼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의에서 조회 누르고 천억까지 내리고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가 거래대금 1.5조가 터졌네요. 근데 이미 1차 2차 지금 너무 높은 구간이죠. 여기에서는 3일차 매매는 못하고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D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 부각약품도 D에서 반등이 나온 거네요. K사인, K사인이 지금 여기서 5,200억이 터졌는데 이건 이때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괜찮다 했는데 지금 며칠 쉬었다가 올랐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장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사인은 대장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뷰노는 신규주고 한국 BNC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애매한 상태예요. 한 번 더 상승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VH 코리아가 여기에서 3,000억이 터졌네요. 이 종목은 여기를 지금 뛰어넘으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와주고 있어요. 화요일 오전에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후보군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가 상승을 했는데 이미 1차, 2차, 3차 구간이 너무 높아요. 이 종목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흥규석유는 아니고 용화금속도 아니고 로지시스가 차트는 이쁘지만 거래대금 때문에 대장주가 되지 않았죠. 핫네트 핫네트는 지금 3일차 면매가 끝났고 떨어지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 한국전자금융이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지금 역배열이죠. 역배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KCT는 D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성안, 성안도 증백이고 너무 높습니다. 세노텍, 세노텍은 D에서 나온 거라서 이건 안됩니다. 여기까지가 1,000억이네요. 금요일에 대장주로 K산이 들어왔고 NVH코리아는 화요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거래할지 말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제가 중요하게 보는 종가상 오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오일선 밑에 있을 때는 보수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비중을 반으로 줄이던지 타점을 한 템포 아래로 내리던지 이런식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